사람이 없으면 교회 밖에서 구해다 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정의가 정확히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형식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하냐? 맨날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럼 물어보나 말하죠.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형식만 중요하다 그러면 형식주의자 그러면 일종의 요가 아닙니까?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약점이 있죠 그럼 형식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그릇에 담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칼이 좋으면 칼집도 좋아야죠 칼이 좋다. 명검이다. 그러면 그건 내용이겠지만 그거 담을 수 있는 형식도 중요한 거죠. 칼집도 좋아야 되는 거고 그릇이 좋아야 또 음식도 맛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비닐봉지에 넣어주면 먹겠어요? 내가 개로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성교가 가지고 주먹밥 같은 거 넣고 다니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형식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지을 때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교회 건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맞는 얘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나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나? 인간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편의에 맞게 또 교회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형식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과 내용의 문제는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게 옳지 않고 우선순위죠. 내용을 놓친 형식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용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의 문제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그릇을 갖춰야만 된다. 이걸 오늘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것들, 내용과 형식으로 한번 나눠서 보겠어요. 첫째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1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이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17장을 살필 때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했던 적이 있죠. 성전은 다윗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막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곳마다 성막도 움직여 다니죠. 그래서 어딜 가나 내가 함께하겠다. 그게 성막이라고 해요. 사실 성막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딴에 하나님 잘 성기고 싶어가지고 한 장소를 고정해놓고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임지하길 원합니다.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네가 정 그렇다 그러면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왕가로 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 그렇다 그러면 지어라. 지어라.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가 스대반 집사의 설교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정 7장 48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어떻게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것에 그렇게 제한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임지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디나 임지하시잖아요. 근데 성전은 뭐예요? 그럼 뭐 때문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게 오늘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형상으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을 뭐로 담으려고 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하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재단하는 그 순간에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도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알려주신 거. 게시라고 그러거든요. 알려주신 걸 가지고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가는 거지. 자기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다. 벌써 이렇게 접근하는 것만 보면 저거 가짜인지 진짜지 금방 압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6절이거든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능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게 어찌능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그런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 중요한 거로 추적해서 살필 건데 1절의 말씀이 그래서 핵심이에요. 1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우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까지. 여기 이게 관용구예요. 여우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무엇 때문에 성전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이름만 임하는 거예요. 이름 위에는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또 하도 미심쩍하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우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다음 나온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역대 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역대 6장 7절. 앞에 좀 가보세요. 관용구 좀 찾아보려고.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우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오면 무조건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22장 7절. 22장 7절. 이거 관용구라니까. 이거 말고도 컴퓨터가 성경 같은 거 한번 쳐보세요.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치면 그다음에 다 성전이에요. 22장 7절.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역대 상이요. 상. 하루 찾아오셨군요. 역대 상. 다윈 얘기예요. 다윗. 다윗대를 보면 역대상 2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우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부터 돼요. 19절. 19절 뒤로 보면 맨 뒤에 여우와의 이름을 위하여. 시작. 여우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들이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공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나올 때는 반드시 앞에 붙는 관용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만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름. 이름이 존재고 가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것. 이게 뿌리가 원래 모세부터 나와요. 모세. 모세의 신명기를 보면 또 찾아봐야겠네요. 신명기 12장 5절을 한번 찾아오십시오. 신명기. 이것까지만 찾을게요. 신명기 12장 5절. 신명기 12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성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막도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만든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어때요?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성막이다. 다위세계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이 성전이다. 솔로몬도 지금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건 뭐만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내 이름은 거기다 담게 해줄게. 이름 말고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제약하려 그러는 순간에 다 몰아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모인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그런다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건 이름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름이에요. 이름. 교회는 이름을 귀하게 하신 거예요. 이름. 다위도 그랬잖아요. 골리암 물리칠 때 너는 칼과 단착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뭐로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름으로. 안진병기가 있습니다. 안진병기가 있을 때 어떻게 살렸어요? 응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대요. 이름을 위하여. 교회는 계속 이름이에요. 이름. 그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5장, 25절 같은 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 이렇게 나와요. 다 이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기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찬양도 있잖아요. 승리를 얻었다고. 마기는 쫓긴다고. 우리는 최종 승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형식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 성절을 짓는 일은 한 사람의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모든 사람의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정건축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소수가 다 해먹고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4살이거든요. 24살에 왕이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되자마자 성령을 짓기 시작했는데 잘 성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는 뭐예요? 이미 주신 은혜를 잘 다루는 능력. 지혜가 뭐예요? 일처리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건 뭐냐 하면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미 주신 거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신 걸 어떻게 잘 활용할지, 어떻게 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2장에 벌써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뭐냐 하면 재료는 아버지가 다 준비했잖아요. 재료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사람 없이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은 참 지혜롭구나. 찬양을 할 때도 왜 둘이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보들은 항상 지 혼자에, 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면서 힘들다 그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이런 것만 좋아하고 찬양도. 그렇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 원리가 뭐였어요? 로테이션. 24 반차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항상 긴장감으로 갈 정도로 제비 뽑아 가지고 추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할 때 확산이 돼요. 동력자들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고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맨날 일 꽁치고 있다가 혼자 꽁치고 있다가 일 안 되면 못했는데요. 그러고 내놔서 어려워져요. 성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풀지도 못하면서 자기 혼자 문제를 꽁치고 있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에 진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동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4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요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요.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사람 세우고 사람 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원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문명이나 문화는 두로쪽 그쪽이 더 발달되고 패니키아쪽 두로시돈 그쪽이 더 발달됐던 것 같아요. 문명이 훨씬 나니까 백향목도 있고 좋은 기술자도 전문가들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그래요. 아가씨들 보면 우리에게는 남자가 없어.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여자가 없어. 별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네. 맨날 이 안에서만 찾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달라면 보내줄 수도 있고 바깥에서 찾을 수도 있고. 성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나 고성이나 갈 때 이 일이 좀 벅차게 만들어야 돼요. 벅차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국내 성교 같으면 한 12명 정도가 필요하다. 15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 7, 8명밖에 안 돼.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만 찾으려고 그래? 그냥 밖에서 찾아야죠. 길거리에서 찾든지 친척에서 찾든지 친구 중에 찾든지. 심지어 불신자도 성교 데리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들 도움을 요청했다니까요. 이방에 재료를 가다가 썼다니까요. 이방왕, 여기 후람이라고 하는데 11개 산간에 히람이잖아요. 히람. 히람 왕에게 요청을 해서 같이 도움으로 일을 하잖아요. 이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히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고. 히람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보죠. 후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11절 12절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소름을에게 답장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재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이당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막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개점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서 다니엘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거기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 이게 뭐 위기당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다. 이런 단순한 얘기뿐이 아니라 그랬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메데식의 이름은 다리오고 그다음에 파사식의 이름은 고레스라고. 그래서 동일인이라고 그랬죠. 다리오 고레스. 다리오 고레스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왕이 됐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됐다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확인하고 싶고 다니엘은 선의자잖아요.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사자굴에서 나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다니엘서 6장 24절 보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연자재네. 다 같이 죽였네.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딪히리려. 사자도 고향기과잖아요. 이렇게 딱 던지니까 팔쭉 뛰어가지고 공중에서 낚아채가지고 악력이 얼마나 센지 뼈까지 으스러트려서 다 먹어버렸대요. 처자식까지. 심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오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26절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화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뭘 하면서 쭉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의 왕을 활용해서 같이 일하잖아요. 일하니까 그거 하나님을 믿고 변화가 되잖아요. 지금도 이래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벅찬 일을 시키죠?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있다. 그럼 100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건 은밀한 일은 아니에요. 100명에서 못하는 일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100명이 뭐야. 1000명에서도 감당 못할 일이 벌어져요. 그래야 엎드려 기도하죠. 그래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손길을 내밀죠. 희람왕이여 도와주소서. 다리여 고래소여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가 여우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울타리 안에서만 사람 찾고 울타리 안에서만 사람이 있니 없네.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깨질 필요가 있겠군. 이 사람은 박살이 나야 돼요. 박살이 나야 더 커지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라고. 오베데돔 얘기했잖아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괴를 갖고 있게 됐나? 베레스부사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죽고. 다 두려워 떨었다고. 그래서 마지못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괴가 들어갔다. 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퍼주는데 엄청나게 퍼주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게 좋다 그랬죠. 신약의 오베데돔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레네 시몬. 괜히 구경 왔다가 얼떨께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억지로 지고 가다가. 자기가 지고 싶어 진 거 아니에요. 억지로 진 거지. 우리 십자가 지을 때도 억지로 지을 때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누가 요청하고 하나 좀 해달라 해달라 그럴 때 자꾸만 거절만 하지 말라고. 그냥 못 이기는 척. 자꾸만 똑같은 제안을 세 번, 네 번 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면, 억지로 순종하면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의 지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건 뭐 딴 지혜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능력이 없으면 교회 바깥에 능력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주관 안 하자나? 희람에게도 요청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리오 고레스에게도 요청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때 지나가는 사람에게 얼떨께래라도 고레는 신문에게도 요청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하나님 믿고, 다 예수님 믿고, 다 중요한 인물되고. 그래서 고레는 신문의 아내 같은 사람은 루포의 아들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벌에게 영적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심지수창 보니까.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 집안 전체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힘의 벅찬 일을 해야 돼요. 막 벅찬 일을 해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그건 절대 은밀한 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일이 돼야지. 내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나 혼자 못해요. 우리 교회가 못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못할 일. 그게 은밀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거나 세우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은 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릇이 되었냐면, 큰 그릇 되셔야 돼요. 큰 그릇은 뭐냐면, 나를 넘어서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게 형식이에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거든요.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 딴 거 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대표적인 건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건 망할지. 그게 우상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굴 장학금을 준다거나, 누굴 도와줄 때 항상 부작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돈도 잘 써야 돼요. 내가 호주머니 꺼내서 널 줘요. 그럼 누가 준 거야? 내가 널 준 거야. 나중에 원수돼요. 그 사람이 이제 돈 받았죠. 나중에 커진다고. 커지면 돈 받을 때 약간의 자존심 상처를 입었어. 그럼 고마워할 줄 알자. 아니요. 이 사람은 이미 다 치른 줄 알아.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야, 더럽고 안 입꼽다야. 내가 진짜 가난해서 받은 거지만 더 두고 보자. 준 사람은 구제했다고 생각하지만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제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자존심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나중에 커지면 반드시 그 사람 떠나요. 다 떠나가 버린다고. 이 바보 짓을 왜 해? 왜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하니까. 그래서 누굴 장학금을 주거나 구제라거나 성료라거나 할 때 일단 헌금을 해서 누구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도와야 되고. 교회의 이름으로 도와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돼요. 부작용 하나도 없어요. 그게 교회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내용이 항상 그래야 돼요. 이제 알았죠? 알았으면 또 알고도 반복해서 잘못된다는 걸 이방인이라고 그래. 이방인 되지 마십시오. 알면 하지 말아야죠. 또 하나 형식은 뭐예요? 형식은 내 능력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꾼이 세워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만만한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맡기시면 더 커지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말레이시아 선교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으로 새롭게 준비 현장 시켜놨더니 이제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일을 좀 꽉 맡겨놨더니 혼자 못하잖아. 혼자 못하니까 지혜로운 것 같아. 여기저기서 이제까지 잘 안 보이던 사람들을 동력자로 막 모으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커지는 거죠. 역시 묵은 닭은 좀 바꿔야 돼. 자꾸 바뀌면 달라져요. 사용하는 인맥이 달라져.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놈들이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맨날 자기 편만. 지 똘마이들만 모으려고 그러고. 자기 편만 모으려고. 진영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꾸 좁아지는 거지. 진짜 능력이 있다면 어때요? 대적도 내 일꾼으로 쓸 줄 알아야죠. 링컨이 그랬잖아요. 자기 원숭이 속인 놀린 사람을 국방장관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게 링컨의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도 자기 일꾼으로 쓸 줄 아는 그런 형식. 오늘 2장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정대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가 찬양하겠습니다.